성경 1년 1독 오늘 또 성경은 굿뉴스입니다. 누구나 하루 20분이면 성경 1년 1독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세상 예화 없이도 성경 이야기 충분히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대충대충 공부할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화주의, 요절주의, 공별주의를 극복하고 전체를 통으로 공부해야 할 유일한 책입니다. 먼저 오늘의 굿뉴스 사무엘 하 13장에서 14장의 통숲 5가지 포인트입니다. 첫째, 야곱 아들들의 형제 갈등보다 다윗 아들들의 형제 갈등이 더 험악합니다. 둘째, 간교한 친구를 둔 암론의 결말은 죽음이었습니다. 셋째, 계략으로 우리아를 속인 다윗은 두 아들 암론과 압살롬의 계략에 속습니다. 넷째, 요압은 압살롬을 도와주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다섯째,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지 않는 압살롬이 다윗에 대한 쿠데타를 치밀하게 계획합니다. 성경은 소리내어 읽을 만한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역사순 1년 1독 통독 성경으로 오늘의 굿뉴스 사무엘 하 13장에서 14장을 함께 소리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압론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임으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압론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압론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무아의 아들이요. 그가 압론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을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압론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하미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압론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 압론이 왕께 아래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두어 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지 압론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압론의 집의 이름에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압론이 먹기를 거절하고 압론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압론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압론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 압론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압론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압론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압론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버리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압론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압론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쟤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지드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압론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철양하게 지내니라. 다위도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압론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압론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할 하술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으메.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들이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압론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며 왕이 압론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압론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압론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압론에게 행하며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세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름해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들어 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심화의 아들 요나다비 아래야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론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 중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론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아른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 도다. 요나다비 왕께 아래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구술왕 안미후레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구술로 가서 거기에 산 지 3년이다. 다윗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압론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라. 사무엘화 14장. 수레아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두고하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두고하의 여인이 왕께 아랠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분이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정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처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정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처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게 놀아하오니 그러한 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을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구와 여인이 왕께 아래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정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정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으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다.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끈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정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여 싸우니 이는 내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합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다니 내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합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정의 입에 넣어주어 싸우니 이는 왕의 종 요합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합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합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합이 이르되 내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주를 오늘 안하이다 하고 요합이 일어나 구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며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 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계를 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마리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리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래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구슬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랴 하미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은이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렘해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며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오늘 우리는 사무엘 하 13장에서 14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다윗이 죄 없는 우리아를 죽인 이후에 다윗 집안의 재난이 이어집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이복 형제의 압론을 죽인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들의 형제 갈등이 창세기에서 본 야곱 아들들의 형제 갈등보다 훨씬 더 험악합니다. 다윗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가 마침내 다윗 가정에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 압살롬은 구술로 망명하여 삼려를 보냅니다. 그러나 이후 다윗은 압살롬을 인하여 매일 슬퍼하자 요압이 이를 눈치채고 압살롬의 귀환을 계획하고 다윗을 설득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압살롬은 2년이 더 지나서 아버지 다윗을 만나지만 압살롬의 마음에는 이미 다윗을 향한 쿠데타의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칼끝을 피해 도망다녔던 10여 년의 세월보다 더한 고통을 맞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는 끝내 멀어지지 않으려 최선을 다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성경 팀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